553편이고 도표 밑에서 금방 위에 다섯 개는 거죠. 전부 일부 수량부조 용익적 담보조건 권리 하자. 무슨 하자? 권리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물건인데. 그래서 아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종류에는 권리가 있고 권리 몇 개 있다? 다섯 개. 이게 이게. 물건. 물건은 두 개. 경매 한 개. 이렇게 있고 채권은 잘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물건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하자담보책임 이런 말 쓴다. 다시 무슨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그래서 여러분 하자담보책임 하면 물건. 그럼 이 물건에 대한 담보책임은 어떨는데 이거는 돈 다 주고 소유권 가져왔다고. 아까 그 앞에 권리는 무슨 건? 소유권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는 소유권 가져왔다 못 가져왔다? 가져왔는데 물건이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흠이 있거나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걸 물건. 담보책임. 목적물 하자담보책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에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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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잉. 여기는 특정물 매매와. 여러분 특정물 하면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개만 있는 물건. 몇 개? 한 개. 그럼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교환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교환해 주세요. 그걸 아까 완전물 겉부천국 건. 이거는 특정물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물 겉부 없다? 완전물 겉부 없다. 그런데 불특정물은 이건 종류물. 불특정물 종류물이라고 부르고. 됐습니까? 이건 매매인데. 이거는 어떻게? 교환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역시 매수인인데. 여러분 아까 권리에서는 매수인이 뭐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아까 권리에서는 선이일 때 하죠. 과실이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권리일 때는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이 및 뭐라야?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악인데. 매수인이 선이 및 뭐라야? 무과실. 이라야 물건 고장났을 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똑같다. 선이 및 뭐다? 무과실. 그래서 이거 대건감액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 제척기간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물건 담보책임은 한 개만 있든 여러 개 있든 고장났다. 뭐 났다? 고장났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담보책임 내용 똑똑똑 같다. 똑똑똑 같다. 어떻다? 똑똑똑 같다. 어떻다? 똑똑. 뭐가 똑같다는 건 아니고 요건이. 뭐가 똑같다? 요건. 자 그럼 이렇게 물건이 고장났을 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이 및 뭐라야? 무과실. 자 지금 완전히 매수인은 무슨 것? 깨끗. 그럼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매도인. 매수인은 돈 다 줬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하고 또 잘못도 없다.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져야지? 매도인.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환불하고 손해배상 하든지 그 다음에 하자가 경미하면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요 풀특정물 종류물에서는 다른 거로 교환해 주세요 할 수 있다. 됐습니까? 해제와 무슨 배상 대신에 손해배상 대신에 완전물. 겉부청구권. 교환해 주세요. 이걸 완전물 겉부청구권이나. 그럼 완전물 겉부청구권은 여러 개 있는 무슨 물? 불특정물일 때. 요거 잘나온다. 특정물에서는 다시 뭐? 특정물에서는 완전물 겉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고 요거는 요거는 또 매수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키가 짧다. 요거는 하자발견일로부터. 선이니까 몰랐으니까 하자발견일로부터 매달 유괄. 하자발견일로부터 매달 유괄하는가? 하자발견일로부터 매달 유괄하는가? 요거 기억한다. 요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건에 대한 담보책임은 대건 감염이 없다. 요거 잘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토지를 샀는데 법령 제한으로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로. 물건 고장 났는 거로 본다.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로 본다? 물건 하자. 그래서 한번 보면 하자담보책임 세 번째 물건의 하자. 뭐의 하자? 물건의 하자. 다른 말로 여섯 자. 하자담보책임 하면 물건이다. 그럼 이렇게 물건이 단 담보책임을 먹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조금 엄격하다. 아까 권리에서는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무슨 배상할 수 있었다? 손해배상. 근데 여기는 선이 및 뭐라야? 무과실까지. 제척기간은 선이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하자 발견일로부터 안날로부터 매달 6월 짧다. 자 그 다음에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인데. 됐습니까?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인데 건축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요걸.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뭐 물건 하자로 본다. 뭐 하자로 본다? 물건 하자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게 토지는 무조건 뭐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건물. 그렇지. 그럼 법령 제한으로 건물 못 지면 무슨 하자로 본다? 물건 하자로 본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뭐 끝냅니다. 물건. 자 그 다음에 무슨 매? 경매. 경매도 매매죠? 경매는 어떤 매매고 공개된 매매지. 공개된 매매. 그럼 자 매도인은 누구고? 채무자다. 매도인은 채무자고. 법원이 됐습니까? 매도인을 대위에서 파는 거라고. 누구 신청으로? 채권자 신청으로. 됐습니까? 원래는 매도인은 누구? 채무자. 매수인은? 경락인. 그래서 경무 경무. 됐습니까? 자 하는데 경락 받았다. 뭐 받았다? 경락 받았다. 가보니까 내 기둥은 서있는데 집이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청이 물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 배관이 맺혀가지고 물이 다섯 살짜이 아이 오줌 누는 것보다 더 작게 물이 쩔쩔쩔쩔쩔 나오고 있더라. 아파트에 물 안 놓으면 아파트 완전히 무슨 판? 개판 되잖아요. 경락 받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청이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그걸 뭐에 대한 담보청임? 담보청이 물을 수 없다. 됐습니까? 경매? 그런데 경매인데 경락 받았다. 그런데 살아있는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더라고. 뭐가 있더라? 살아있는 가등기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경락 받았는데 그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성소했다며 하면 경락이는 소위권 무슨 실? 상실? 그럴 때 담보청임을 모를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1차는 아까 매도인은 누구라고 했노? 채무자 됐습니까? 채무자에게 해제 자기가 납입한 돈 돌려도 해제 또는 무슨 가맥? 대금 가맥 했더니 채무자가 어떻게 하노? 네가 해제를 하든 대금 가맥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돈 만져보지도 못했대. 그럼 2차적으로 돈 가져간 누구?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하고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잘 봐라. 경매에서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자 1차적으로 누가 챔치고 빨리해. 채무자.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2차적으로 누구? 채권자 하고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런데 권리에 하자가 있다.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경매가 될 때 채무자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권리에 하자가 있는데 누가 채무자가 알리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권리에 하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하자를 알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경락이니 이런 채무자 채권자에게. 다시 하자가 경매가 되고 있는데 채무자가 하자를 모아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거나 채권자는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경매에서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절차가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경매 자체가 무효다고 경매 절차가 무효다. 뭐가 무효다? 경매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지 뭐. 경매 자체가 무효인.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여러분이 그 절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555페이지. 그지? 다 된다. 이거 볼권 치고 있으면. 몇 페이지? 555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자. 1번. 매매 개학이 수량 지정 매매. 자. 수량 지정은 아까 전부 일부 수량 부족이지. 세 번째. 전부 일부 수량 부족은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고. 맞습니까? 네. 고고. 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설명으로 틀린 게 됐습니다. 선의 의미의 수위는 무슨 감액? 대근감액? 있다. 맞습니까? 악인 경우는 아예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이고. 1번. 너무 쉽죠?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권리에 관한 매수인이. 자. 악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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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됐습니까? 선의니까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미달 부분은 원시적 불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네. 전부 기책사유. 전부 원시적 불렁. 계약체결상의 과실이고. 이거는 수량 부족 일부 몰시는 일부 원시적 불렁. 무슨 적 불렁? 일부 원시적 불렁. 자. 잔존 원칙은 아까 했죠? 수량 부족. 선인 경우.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5번처럼 잔존 부분만으로는 목적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건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는 무슨 죄? 해제. 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1번 틀리고 2, 3, 4 다 맞다. 그렇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2번 갑니다. 하자담보 책임. 6자 하자담물건. 됐습니까? 그럼 건축을 목적으로 틀린 것 찾는데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물건 하자에 해당한다. 알고 있죠?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는 제척기간이다. 맞죠? 네. 몇 월? 6월. 그 다음 3번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멸시효.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에게 알리지 않고 면제 특약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 담보 책임은 아까 있죠? 무슨 규정? 이미 규정. 그런데 알고 있는 하자는 알려야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데 뭐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책임 특약 하면 무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죠? 자. 1, 2, 3, 4. 다 맞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므로 하자 발생 확대 강화해 매수인의 잘못을 참여해 손해배상을 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실상계. 몇 대 몇 하잖아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다시 뭐 났을 때? 과실 몇 대 몇 하잖아요. 그거를 요걸 이야기한다. 그 몇 대 몇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이론이냐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여러분 나중에 표현대리 할 때도 나오거든.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한다 나오면 O, X, X. 과실상계 법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손해배상 범위 정할 때. 요거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 번으로 고쳐야 됩니까? 5번. 자. 그 다음에 환매. 무슨 매? 환매. 여러분 환매는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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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어리 있는데 이거 어리 집을 팔면서 매도인이잖아요. 요건 누구? 매수인이지. 팔면서 특약을 해놓는다고. 다시 나한테 팔아라. 무슨 K? OK. 이걸 환매 특약이란다. 무슨 특약? 환매 특약. 환매 특약. 뭐 하면서? 팔면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환매 특약을 해놓으면은 요 매도인을 환매권자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권자? 환매권자. 그럼 매수인은 아까 좀 물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3자에 갔을 때도 자. 그럼 요 한매끈의 성질. 한매끈의 성질은 뭐냐? 요거. 여러분 한매끈자 하면 누구? 매도인. 한매끈의 성질인데 1. 무슨 권? 채권. 채권은 그러면 오직 누구한테만 파세요 할 수 있냐 하면 매수인. 근데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제3자에게는 한매끈 행사는 못한다. 그럼 제3자에게도 한매끈 행사하려면은 뭐되어 있어야 된다? 등기. 무슨 기? 등기. 등기.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무슨 권? 형성권. 양도 상속 가능하다. 자 요 양도 양도 양도. 양도는 다른 말로 꽂히면 뭐고? 이전. 그래서 만약에 한매끈을 등기해놨잖아요. 한매끈은 처음 할 때 무슨 등기하노? 부기등기지. 그럼 한매끈 이전은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 소유권 이외의 이전은 부기잖아요. 그럼 한매끈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한매끈 이전할 수 있다. 빨리 있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등기법에서 잘 나오고 채권자 대입권 대상이 되고 한매끈 이전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한매끈자는 누구? 매도인. 자 그럼 요거 잘 나온다. 이미 제3자한테 물건이 가가 있을 때 한매끈자가 제3자에게 한매끈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노? 등기가 돼 있으면 직접. 등기 안 돼 있으면 직접 안 되고 누구? 누구한테만. 매수인, 채권. 꼭 기억한다 요거. 자 그럼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는가? 이거 뭐 한매라고 하고 또 무슨 매매약? 재매매약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한매와 무슨 매매약? 재매매약. 한매와 재매매약인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면 한매는 팔면서 반드시 요거 동시에 이거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왔다. 이건 무슨 시에? 동시에. 동시에 하지 않은 한매끈기약은 유효, 무효? 등기에서도 많이 나온다. 소유권 이전 후 나중에 한매끈기 신청하면 무슨 카? 각하. 이루어졌다.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돼서 등기관이 발견하면 각하. 지금 말소.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슨 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등기도 무슨 시에? 동시에. 그래서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격은 예를 들면 팔 때 1억에 팔았다고 사올 때도 얼마. 1억 플러스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한매가격. 그런데 특약 가능한데 특약은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특약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한매할 때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만약에 몇 년 땡? 2년 땡. 아직 5년 안 됐잖아요. 다시 연장하거나 갱신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처음에 2년 했다. 2년 땡 지났다. 완전히 누가 소유권 진행한다? 매수인. 그래서 여기서 시험 한매에서 딱 나오는 거 이거 동시에 하고 이거 뭐 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없고 갱신할 수 없다. 그런데 재매매 예약은 이런 제한이 없다. 동시에 할 필요 없고 이거는 가등기로 한다. 무슨 등기? 가등기. 가격 제한 없고 기간 제한 없고.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매와 재매매 예약을 끝냅니다. 끝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 책을 어디에 한 번 보냐면 교환을 한 번 봅니다. 565페이지 몇 페이지? 565페이지 여러분 교환은 교환은 여러분 그죠? 교환은 여러분 매매가 매도인은 무슨 권 이전하고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아까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가? 약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신에 무상 이 돈 대신에 뭐로 하면 무상으로 하면 이건 정여 무상으로 하면 뭐? 정여 정여고 이 돈 대신에 다른 재산권 다른 재산권으로 하면 이건 뭐다? 교환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매도인의 재산권과 요 매수인의 다른 재산권의 가격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갑의 집 옥자리와 을의 토지 3억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돈을 얼마? 1억 5천을 붙여서 주기랬다. 그럼 누구는 이기고? 을이 이기지. 우린 자기는 얼마 주고? 4억 5천 주고 옥자리. 그치? 그럼 이렇게 돈을 붙여서 주는 거 이걸 보충금이란다. 무슨 금? 보충금.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 보충금 금자 붙었죠? 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전체는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충금에 관한 사항은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 그런데 전체는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565페이지. 밑에 대표의제 찾았습니까? 갑은 작성의 액세 근무를 을 소유의 X,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보충금지 경우 간에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피담보 채무를 무슨 인수하기로 하고? 이행 인수하기로 하고 이행 인수로 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되겠습니까? 다시 Y 지금 토지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그걸 누가 책임지기로 하고? 누구? 갑이 책임지기로 하고 갑이 그러면 어느 어느 게 훨씬 더 갑이 많이 나가노? Y 토지가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나가지 Y 토지에 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누가 책임지기로 하고? 갑이 그럼 갑은 저당권에 설정된 책임지는 것 일종은 무슨 금이다? 보충금 어느 게 훨씬 더 갑이 많이 나간다? Y 토지 그지 자 계약 체결 후 갑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사유의 건물이 멸실됐다 자 양쪽 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렁 무슨 부담? 위험부담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아니고 뭐 적용된다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 소유권을 의뢰하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아니죠 그럼 완전히 하려면 X 건물 플러스 무슨 금까지 줘야 보충금 그럼 보충금을 아직 안 줬다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이렇게 보충금을 제외한 것 주면 완전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아니죠 무슨금까지 줘야 보충금까지 줘야 그 다음에 3번 죄송합니다 원래는 원래는 보충금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무슨금을 줘야 되는데 보충금 근데 여기는 보충금 대신에 무슨 건 저당권 채무를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게 변제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뭐가 되지 않은 경우는 일단 집만 주면 나중에 변제기가 됐을 때 자기가 돈을 뭐하면 된다 갚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래서 갑은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 소유권을 의뢰하게 이즈하면 특별한 사정은 계약상의 채무를 무한게 된다 이행한게 된다 핵심 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원래는 만약에 원래는 이게 만약에 이게 이행인수가 아니고 하면 그냥 집 소유권 이전하고 아직 보충금 안 줬다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이거는 저당 채무를 인수했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기가 돼가지고 갚아야 변제기까지 갚으면 되니까 변제기 그때 못 갚았다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 변제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가 뭐만 주면 된다 집만 주면 되고 나중에 변제가 됐을 때 갚으면 완전한 이행 맞습니까 그 다음 값과 어른 특약이 없느라 목적물을 하자 상대방이 담보책임을 원한다 한다 진다 값이 피해당 변제를 겨울리하여 자 여기에 염려가 있어 어리 피해당 담보책임을 변제해 자 값이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았다 어리 갚았다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이렇게 누가 갚아야 되는데 값이 갚아야 되는데 누가 안 갚아가지고 어 값이 안 갚아가지고 누가 갚았다 어리 하면은 됐습니까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리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 가격을 고지하여 값이 보충금을 지급하여 약정했다더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총책할 때 있죠 교환과 강구에서는 교환과 강구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OX X 그지 그거 기억 자 그 다음에 무슨 차로 갑니까 임대차로 갑니다 여러분 아까 보충금을 주기라는 경우는 아까 꼭 기억한다 보충금은 매매 규정을 정의하고 그럼 만약에 집은 이전했지만 아직 보충금을 안 줬다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근데 아까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인수했다 그럼 집만 주고 아직까지 변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자기가 갚지 않아도 무슨 불리행이 아니다 근데 이제 변제기에 못 갚았다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이렇게 간다 그런 거 기억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차로 갑니까 임대차로 갑니다 여러분 임대차는 기본 그지 여러분 그죠 그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갑집에 어리 무슨 차임 임차임 요 임대인인데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된다 무슨 임 차임 차임은 금전이 금 만들었죠 그래서 금전 기타 뭐 육가물 됐습니까 금전 기타 무슨 물 육가물 차임 됐습니까 차임을 차임을 주는데 차임을 요소로 하는데 하는 대신에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임대인이 책임진다 그 다음에 또 요 임대차는 계약이고 임대차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무슨 건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무슨 건 채권 그래서 채권은 오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앞에 사람은 임차인이 누굴 통해서 임대인을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전부 다 누굴 통해서 임대인 자 이렇게 차임을 주는 대신에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자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할 무슨 적어무 적극적어무 저번에 우리 전세권 할 때 했죠 그죠 전세권에서는 소유자가 탈퇴해서 관여하지 않을 무슨 적어무 소극적어무 여기는 무슨 적어무 적극 현상유지업무 수선업무 비용 부담 누가 진다 임대인 그래서 요 비용 수선 비용 전부 다 같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자 원칙 누가 수선 임대인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요 수선유지업무에서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됐습니까 여기 지금 날라가 버렸네 그냥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인은 만약에 필요비가 들어갔다 필요비 필요비 지출적 시 유익비는 무슨 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뭐 할 수 있다 상한청구 할 수 있다 상한청구 할 수 있다 원칙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임대인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고 즉 누가 수선한다 임차인이 수선한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복구 원상 복구 원상 회복 하기로 약정 회복 약정 한 경우는 이런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고고 잘된다 아 요 밑에 있네 필요비 지출적 시 유익비 종료 시 상한 업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3자 침해시 제거해줄 무슨 적어무 적극적어무 자 근데 그럼 요 임차인은 자 자기가 물리적으로는 뭐하고 있어도 손대고 있어도 직접 씁니까 임대인을 통해서 씁니까 자 임대인을 통해서 우리 많이 했잖아 그제 자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직접 쓰는 게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 원칙 금지 그 다음에 보관업무 바나무 차임직업업무 이렇게 있다 그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임대차 기본적인 구조인데 자 임대차에서는 원칙 전부 다 누가 차임진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비용도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 지출적 시 익비 종료 시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돌려줬다 매번 안에 돌려받아야 빨리 6월 이거 3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쓰고 있다 임대인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없다 다시 수선 업무 비용 부담 누가 진다 임대인 됐습니까 원칙 그래서 임대인이 지지 않고 임차인이 진다 그걸 무슨 복구 원상 복구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하면 임차인이 수리했다 나중에 비용 달러갈 수 없다 맞습니까 자 근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임차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있다 처음부터 수선 업무 있는 게 있다 누가 임차인이 수선 업무 있는 거 있다 어느 거 비용 시옷 시옷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다시 뭐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처음부터 누가 수선 업무 진다 임차인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자 원칙적으로 수선은 누가 합니까 임대인 그러나 대규모 수선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으로도 면제할 수 없고 반드시 누가 진다 임대인 그런 거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 임차인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노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왜 채권이니까 그러나 뭐 돼 있으면 등기되어 있으면 제삼자에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토지임대차에서 요건 값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어리 건물을 지었다 어리 그럼 어른 건물 소지자매에서 토지임차인이잖아요 그치 자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하면 뭐에 대한 보존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하면 건물 보존등기 와 토지 임차권 등기한 것 같은 1승 몇 조 2조 꼭 기억한다 이거 다시 꼭 임대차 등기 안 해도 토지임대차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무슨 등기 하면 보존등기 하면 토지임대차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1승 몇 조 2조 요런 거 꼭 기억한다 그치 고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우리 저번에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거 하고 또 이제 여러분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여러분 법정 지상권은 들어봤죠 법정 재당권 법정 질권 처음 듣죠 법정 지상권은 들어봤잖아요 법정 재당권은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 어디에서 임대차에서 발생한다 어디에서 임대차 자 요거는 요 법정 재당권은 요 값토지에 의리 임차해가지고 건물 지었다 그럼 요건 차임 준다 토지임대차에서 요거는 무슨 임대차에서 토지임대차에서 차임 주잖아 그치 토지임대차의 차임을 몇 년 연체 2년 연체했다 근데 누가 임대인이 임대인이 자기 토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 해서 등기하면 저당권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다시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몇 년 연체 2년 토지임대차는 연단이로 준다 몇 년 연체 2년 연체해가지고 임대인이 자기 토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하면 무슨 권 설정한 것과 다 저당권 그 다음 법정질권은 아까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다시 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와 관련된 뭐를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동사를 압류 임대차와 관련된 관련된 뭐를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동사를 압류 하면은 무슨 질권 법정질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차 몇 개 있노 네 개 있잖아요 어 민법상 임대차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주택 상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택 상가는 중개 사법 시간 많이 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요거는 주택은 반드시 주주주주주 요런 말 쓰고 상가는 뭐 상가 이런 말 쓰잖아 그지 그럼 요건데 요거는 요거는 토지 임대차 무슨 임대차 자 요 값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어리 건물 지었다 뭐를 지었다 건물 어른 무슨 차인 임차인 이면서 건물 소유자잖아요 그지 자 요거는 기간이 뭐였다 만료 하고 무슨 존 현존 하면 어떻다 만료 현존 이런 말로 하면 어떻다 비워줄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그러면 임차인이 토지에 자본을 토했단 말이지 누가 임차인이 토지에 그래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합시다 할 수 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다 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 이면서 강인규정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고 그러면 청구권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인은 선택할 수 있다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거절하면 뭐하세요 사세요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거는 형성권 형성권이면서 무슨 규정 가인규정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세요 하면 바로 즉시 매매 계약 승립한다 무슨 가로 식가로 되겠습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항상 뭐하죠 뭐가 뭐가 시험 권리자가 행사하는 요건 요건 지상물매수 요건 어떻다 까다롭지 않다 이게 중요하지 동의 매수와 관계없이 동의 또는 매수와 뭐없이 관계없이 지금 누가 사세요 하노 건물 소유자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임대인에게 사세요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의 매수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그렇지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뭐없이 관계없이 까다롭지 않다 요 철생 특허다 요런거는 세번째 뭐 뭐가 지상물이라도 그러면 이건 조건 필요없는거지 뭐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유무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뭐하세요 사세요 하면 바로 사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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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개로 자 원래는 이렇게 항상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 2단계 구조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뭐를 정하지 않았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죠 임대인이 나가세요 6월 임차인 나갑니다 1월 6월 6월 1월 자 근데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을 안정였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바로 임차인이 뭐하세요 사세요 계약갱신 없이 그런가 하고 요 민법상 임대차는 됐습니까 요 민법상 임대차는 요 계약 지상권 할 때 다 했죠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고 합의로 갱신 합의로 갱신하고 그럼 여기서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럼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요 형성권 강인규정 어떻다 오 잘하네 어떻다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은 뭐가 붙는다 그렇지 까다롭다 조건이 붙는 데 몇 개 세 개 소유자 동의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 세 번째 경제 가치를 무슨가 증가 어 끝 그럼 여기서 잘라온 거 독립성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없고 구성 부분 하면 유익비 비용으로 간다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돼 있어야 돼 요게 돼 있어야 이제 이게 가는 거지 어 요거 요거 자 비용 비용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비용 잘 낸다 기간 중에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습니다 필요비 지출 적시 육비 종료 시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 원 안에 돌려받아야 요걸 요거 하고 조심해야 될게 요거는 기간 중에 필요비 지출 적시 육비 종료 시 요거는 626조 비용 근데 나가세요 뭐 하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사안청권 있다 없다 있다 203조 비용 사안청권 있다 없다 있다 불법 점유 중에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 사안청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도둑놈도 있다 근데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요거 잘 내야 되겠지 유치권 할 때 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요거는 그래서 비용은 무슨 건 유치권 되는가 안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요 지상물 매수 동시행 부속물 매수 청권은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아니다 그지 되겠습니까 네 자 갑니다 비용 사안청권 무슨 부분 구성 부분 무슨 건 아까 요거 끝나고 안주면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하고 근데 강인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비용 그럼 포기특약 아까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회복 하기로 하는 약정 하면 임차인은 비용 사안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청권은 요거 요 두개는 요 두개는 어디에서 있는거 토지임대차 요 두개는 무슨 임대차 토지 계약갱신청권 말 그대로 무슨 건 청구건 청구건 청구건이란 말은 지금 누가 행사하노 요거 임차인이 누구한테 행사하노 임대인에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요 청구건이기 때문에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무슨 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거절하면은 뭐하세요 사세요 일로 가는거지 사세요는 무슨 건 형성건 바로 사야된다 매매계약 승립한다 아까 무슨 가로 식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지상물 매수는 유치권 안되고 무슨 이행 동시행 간인규정 포기특약하면 무효 까다롭다 아까 아느냐 뭐였다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다 죄송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부속물 매수는 형성건 똑같이 형성건 이것도 역시 동시행만 되고 강인규정 포기특약 무효 근데 요것만 다르다 요거는 뭐다 까다롭다 조건 무슨 성의 된다 독립성 구성 부분으로 하면 이건 부속물이 아니고 무슨 비 유익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자 577 찾았습니까 577 1번 임차인의 유익비와 부속물 옳지 않은 것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자 구성 부분이 되면 한번 요거는 뭐 유익비 유익비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면은 무슨 물 부속물 지금 됐죠 예 부속물 매수청권은 주워 끊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 부속물 까다롭다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거나 임대인으로 매수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유익비는 그런 제한이 없다 맞죠 예 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은 당사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약정에서 포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비용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자 1 2 3 다 좋은 지문입니다 100% 가야 된다 4번 갑니다 자 아까 부속 매수청권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OXX 비용은 무슨 건 있다 유치권 있다 바뀌었네 틀린 거 몇 번 4번 딱 이거 중개사 스타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딱 중개사 깨끗한 중개사 스타일 그 다음에 유익비는 아까 유익비 안 주면 계속 무슨 건 행사해야지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이 착해갖고 돌려줬다 매들 안에 돌려받아야 이걸 부속물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우리 배운 게 개똥같이 보여도 이게 다 된다고 중요하다고 무슨 템이 중요하노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속물 매수 딱 나오면 머릿속 줄 땡겨가지고 까다롭다 그치 요건 몇 개 세 개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그치 그런가 틀린 것인데 1번 불리의 부속물 매수만 양도할 수 없다 맞다 구성부문은 구성부문은 뭐 부속물 매수될 수 없다 구성부문 하면 무슨 비로 가야지 유익비 불리의 행 동그라미 무슨 이행 불리의 행 무슨 빤 윗빤 모든 걸 박탈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뭐를 얻어 동의 얻어 구성하거나 임대로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맞죠 다 맞습니다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어 청초한 부분은 임대인 소유하기로 하는 약증을 위한 때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OXX 핵심 단어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증 만약에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증 임대인에게 기소하기로 약증 이런 말 나오면 비용 일체 없다 핵심 단어 누구에게 기소하기로 약증 임대인 소유 기소하기로 약증 비용 있다 없다 없다 틀린 거 몇 번? 5번 그 다음 580페이지 차임정관 청구권 무슨 청구권? 차임정관 청구권 옳지 않은 것 계약 체결 시의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 가격 등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용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제해야 하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약증은 뭐다? 무효다 맞죠? 왜? 체결 시의 목적물 공감 거짜무안 증감으로 변경용이 발생하면 1개월 전에 통제하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증은 뭐다? 무효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까요? 올려주세요 한번 올려줘야 되는데 금액은 다툴 수 있다고 뭐는 다툴 수 있다? 금액 뭐는 다툴 수 있다? 금액 무효 누구한테 불려하기 때문에? 임차인 그 다음 차임증감의 민법 628조의 규정은 월세가 있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인만 적용하면 보증금이 있는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고 뭐 된다 적용된다 그럼 이거 차임증감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형성권이란다 자 요거 요거 차임증감청구권 이건 무슨 권? 형성권 자 요 차임증감청구권은 무슨 권? 형성권이라는 말은 일방적이라는 거지 올려주세요 올려줘야 된다는 줘야 됩니다 깎아주세요 깎아줘야 된다는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뭐는 다툴 수 있다? 금액 그렇지 중요한 거라 금액은 그럼 예를 들면 소유자가 100만원 올려주세요 그러면 근데 기간 중에 올리는 경우다 무슨 중에? 기간 중에 1년마다 올릴 수 있다 올려주세요 한다 말이지 3년 계약했는데 올려줘야 된다 못 올려줘야 안 되고 올려주는데 나는 10원만 올려줄 수 있어요 소유자 200만원 나는 10원 그러면 어디에 법원에 정해주세요 할 수 있다 못 나가기 때문에 근데 땡 만료되어가지고는 올려주세요 싫어요 나가 기간 중에 올리는 거 이야기한다 여기는 항상 뭐 중에 올리는 거 그래서 그거 그래서 월세뿐만 아니라 뭐다 전세금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3번 차익을 정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후 특약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인측이 반하고 인정될 정도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 임대인 차임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인측이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 그게 핵심이다 다시 뭐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인측이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 그게 핵심 단어다 하면 이게 다시 정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차임 금지 못한다는 특약은 무효 자 근데 올릴 수 없다 정액 못한다는 특약 유효 감액 못한다는 특약은 뭐? 유효 됐습니까? 올릴 수 없다는 특약은 뭐다? 유효 감액 못한다는 특약은 뭐? 무효 그럼 만약에 아까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한번 올려주든지 깎아줘야 되죠 근데 못 올려줘야는 안된다 있잖아요 금액은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올릴 때의 기간 중에 맞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투는데 다투는데 그럼 만약에 1년 돼가지고 소유자 얼마 올려주세요? 200 나는 얼마? 임차인 나는 얼마? 10원 됐습니까? 해가지고 그럼 이제 합의가 안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법원에 정해주세요 했다고 그럼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언제부터 올려준다? 그럼 만약에 법원에서 야 70만원만 올려줘 70만원 확정됐다고 언제부터 올려준다? 아니 앞으로 소송 돈 다시 뭐 소송 돈 소송 돈 확정됐다 언제부터? 재소시로 소급했어 저번에 했잖아요 확정된 때부터 준다면 줄 사람은 어떻게? 질질 이런거는 뭐 백만원 몇십만원이지만 큰 건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천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만약에 줘야 되는 사람은 어 만약에 확정된 때부터 준다 그러면 줘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질질 질질 끈다고 그럼 그 몇 년만 끌어도 이자만 엄청나잖아요 그럼 법원도 피곤하거든 그럼 여기는 만약에 해가지고 확정되면은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이자 얼마 요즘 소송 총청은 15% 그러니까 질질 끌면 이익이다 손해다? 소송 옛날에 25%였는데 지금 15%인가 그렇거든 15%면 이율 높습니다는 낫습니까? 높지 이자 붙여서 요새부터 소급했어 꼭 소 돈 하면 뭐했어? 소급해서 언제 재판 청구 시 소재기 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히 인정되면 효력은 언제? 청구 시에 발생한다 청구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되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양도화 전달 쉽게 해달라고 생각했나요? пож press 진행